안녕하세요. 판례원공원장비의 판변TV의 방금 현황입니다. 2014년 1월 1일째 판례원공원 인사 인근 공장의 가스 유출과 작업 중지권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11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88-66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정직처분 무효확인이고요. 원고는 근로자, 그리고 피고는 회사죠. 파악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정직처분 무효가 이긴 사건이죠. 이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날 07시 56분경에 그 다음에 09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KOC 공장에 화학물질 300제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화학물질 T-OBIS는 상온 노출 시에 호흡곤란을 유발시킬 수 있고 피부에 심한 통증과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1차 누추로 차단 조치가 완료되었지만 다시 2차 누출됐고 13시경에 안정화 조치가 취해졌고 18시 56분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회사, 원고가 재직 중이던 피고 회사는 KOC 공장 인글에 있는 보시전장회사 소속이고 금속노조의 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공구시 40분경 회사 측에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회사 측에 원고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시경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대피를 권유를 했고 10시 46분경에 원고는 소속 조합원 28명을 대피시키고 11시 30분경에는 25명, 11시 50분경에는 3명을 작업장에서 모두 대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회사는 위법한 작업 중지권이라고 해서 원고에 대해서 정직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위법한 작업 중지권이 맞냐라는 거죠. 원심은 인정했다. 이건 작업 중지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KOC 공장이 일어나는 거고 인근 작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원심의 결정이었죠. 그럼 이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도 안 되는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티오비스는 독성이 강한 화합물질이고 소방당국에서는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마을 주민에 대해서 대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거의 공장은 사고 지점에서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였어요. 대피 명령을 한 소방공부나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관도 간의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원심이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작업중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그럴 인정, 적합한 작업중지권을 전제하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파악이 완성된 겁니다. 결국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았는데 매우 이상한 판결이죠. 원고의 공장은 누추지 않으면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같은 산업단지 내었고 게다가 이런 판결을 하는데 상고한 지 5년 만에 선고하는 것도 납득하고 그렇습니다. 법원이 근로자 행병 건강을 보호하는 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판결을 하는데 5년 동안 상고를 고민해야 되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판례 있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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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